사랑하는 아일라 할미가 이 시간에 할미하고 통화 좀 했으면 좋겠는데 또 자고 있구나 낮잠 잘 자고 있네 아일라 할미는 아일라 엄청 보고 싶고 엄청 사랑해요 할미도 사랑하고 할아버지도 사랑하고 왕할머니도 사랑하고 고모 할비도 사랑하고 고모 할아버지도 다 아일라를 사랑해 아일라가 또 한국에 비행기 타고 오면 맛있는 거 많이 사주려고 할미는 열심히 돈 벌고 있어 신발도 사주고 아일라 맛있는 것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우리 아일라 데리고 또 에버랜드도 가고 그래야 우리 아일라 좋아하지 아일라야 사랑해 엄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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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많이 사랑해 애나 할머니도 사랑하고 애나 할아버지도 사랑하고 아빠도 사랑하고 엄마도 사랑하고 우리 아일라는 더 많이 사랑하고 삼촌 삼촌도 사랑하고 그치? 아일라 다음에 만날 때까지 할머니랑 열심히 잘 자라고 있어 사랑하고 고마워 아일라가 있어서 고마워 사랑해 최고 우리 아일라 최고 아일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